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울시 내 117만 7천 가구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지원됩니다.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생,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입니다.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. 1, 2인 가구는 30만 원, 3, 4인 가구는 40만 원,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,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%를 추가 지급받습니다. 시는 이번 대책으로 중위소득 100%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와 실업급여, 청년수당, 긴급복지수급자 등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7천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하면 됩니다.